그 레플릭터 자체를 보여주는 것은 그 카메라 상의 한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 제품의 디자인 말고는 제품의 어떤 기능적 차원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PSG 홈 유니폼이다 뭐 아틀레티코 유니폼이다 뭐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이다 맨 유니폼이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지가 다하기 때문에